울산은 한글학자 외솔 최연배 선생의 자랑스런 고향이죠. 외솔기념관은 한 해 5만 명 넘는 관람객이 찾을 만큼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한글도시 울산 중구 선포식이 오늘 열렸습니다. 김규태 기자입니다. 지난 2010년 개관한 외솔기념관입니다. 이곳에는 우리말본 등 한글 서적 5,500권과 외솔 최연배 선생이 생전에 입던 두루마기와 지팡이 등 유품 180여 점이 전시돼 있습니다. 외솔 선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2만 명대였던 관람객 수도 5만 명대로 2배 넘게 늘었습니다. 외솔생가도 복원됐고 한글의 우수성을 축제로 풀어내는 한글 문화예술제가 해마다 열리는 등 한글을 주제로 한 다채로운 행사도 개최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외솔의 출생지인 중구에서 한글도시 선포식을 열고 본격적인 한글도시 구축에 나섰습니다. 이를 위해 전문가들로 한글사랑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원도심과 외솔기념관을 잇는 한글 역사 문화특구 지정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역사 문화, 한글, 특구로 나가기 위한 모습들이 이루어진다면 문화의 새로운 모습으로 자리매김해서 관광객 유치에도 많은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울산이 한글도시로서 충분한 매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공적인 한글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경쟁도시인 세종시 등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합니다. 뉴비시 뉴스 김규대입니다.